와 많이 왔네. 진짜 많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 리볼트 테스트 팀이고요. 한 명씩 소개할게요. 저는 리볼트에서 섹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볼트에서 장신을 맡고 있는 수연이랑 문단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볼트에서 마매를 맡고 있는 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볼트의 국제 멤버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볼트 마더 언니의 공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황금한 것 얘기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다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감동이에요. 저희 리볼트 댄스팀 저희 원래 비글 여친으로 활동했다가 리볼트 댄스팀으로 저희가 다시 꾸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원래 쿱시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앨범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애들 소개시켜주려고 오늘 댄스팀으로 지금 활동하는 거고 저는 저랑 여기 맨 끝에 있는 언니 언니랑 쿱시스로 저희가 활동할 거고 앨범 지금 작업 준비 중이라 앨범 나오면 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리볼트로만 공연 온 거니까 리볼트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공연 시작할 거고요.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 단체 사진 촬영할까요? 네 사진 촬영 코드를 얘기해줘. 입으로 하나 둘 셋 자 여기 볼게요. 이쪽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가운데 오른쪽 솔로 촬영 원하시는 분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바로 공연 들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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